안녕하세요 니꼴의 엄마표 영어 동화책 맘대로 쳐 오늘도 쉽고 재밌는 영어 동화책 소개 시간인데요 와 저 제목 좀 보세요 Only One 이런 말이 있잖아요 First One이 아닌 Only One이 되라 1등이 아닌 유일한 단지 한 사람이 되어라 아 정말 좋은 책인데요 어떤 책인가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그렇게 유명한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책이 좋더라고요 아 이 책은 수학 개념 책이에요 단순 카운팅을 넘어서 카운팅 다음에 조금 수의 확장이 더 될 수 있는 책 이런 책을 저는 참 좋아해서 몇 번 소개도 해드렸는데요 오늘 이 책 어떤 책인지 한번 가보실까요? The Only One by Mark Hirschman illustrated by Barbara Carrison there may be a million stars but there is only one sky there may be 50,000 bees but there is only one hive there may be 500,000 bees there may be 500,000 bees but there is only one pumpkin there may be 500,000 bees but there is only one pumpkin there may be 12,000 b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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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there is only one dozen bees 여성이루맨 넷 땅 여성이루맨 세다 하나님 ‑‑ 다음은 9 플레이어스입니다. 그리고 1 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here may be three magicians, but there is only one trio. There may be two ropes, but there is only one swing. But the best thing of all is that there is only one me, and there is only one you. Only one, and there is only one you and me. 아이들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쉽고, 또 카운팅도 할 수 있으면서 카운팅의 개념을 넘어간 좀 더 확장된 수의 개념. 많은 것이지만 그걸 또 하나로 통틀할 수 있는 개념. 네, 이런 책 정말 전 재밌더라고요. 좋고. 어떠신가요? 아우, 제가 의도치 않게 또 수학 책을, 수학 개념 책 같은 것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여기 다 나와있네요. 제가 소개 안해드린 책이 오른쪽에 있군요. 미 카운팅 타임. 그래도 얘기는 다 드렸어요. 저런 책 앞에 있는 책 톡에 다 드리면서 이 책이 있다, 이 책이 있다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소개한 책만 여기 모아본 거예요. 아직도 수학 개념 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음, 여기 쉬운 책들 모아봤는데. 그중에 글급합이 제일 많은 게 미 카운팅 타임이네요. 그리고 how much million is, if you made a million 다 이렇게 소개는 안해드렸지만, 내용은 소개 안해드렸지만 이미 언급을 해드렸어요. 다른 책 소개해드리면서, 그리고 10 black dots만 아직 안 소개해드렸네요. 보니까. 그럼 많이 소개해드렸네요. 예, 어떠세요? 시간이 되면 이 책들 한번 아이랑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어떠신가요? 매일 데일리 잉글리쉬, 플레이 잉글리쉬, 또 이디엄스, 프롬 핫 투 투 투, 이렇게 영어 동화책도 소개해드리니까요. 구독해서 눌러봐주세요. Bye!